사하초등학교 교장 6일은 7월 17일 월 7월 20일 목까지 1인 1학기 연주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각 학년별로 발표회 시간을 정하여 1학기 동안 학반별로 틈틈이 연습한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사하초등학교 교장 2호길는 꿈과 끼를 살리는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기 초부터 1인 1학기 성취 목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 2학년은 리듬악기, 3, 4학년은 리코더, 5, 6학년은 리코더와 단소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7월 17일 월부터 20일 목까지 진행된 학년별 1인 1학기 연주 중간 발표회는 학반별로 1학기 동안 열심히 연습한 곡을 선정하여 무대 위에서 악기 연주를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학반에서 연습했던 곡을 연주해보는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반 친구들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의 꿈과 끼를 위해 1인 1학기를 더욱 열심히 연습할 것을 다짐하였다. 무대 위에서 발표해보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이 더욱 함양될 것을 기대해본다.